1. 모니터 아니 그냥 모니터는 좋은거 같아요 근데 스포할때는 근데 진짜 안맞아요 아니 커브가 그 휜거죠 이거 아니야 평면에요 평면 평면인 평면 커브 아니에요 평면 평면인데 모니터가 제가 원래 24인치만 썼었거든요 27인치를 써본적이 없어요 이게 모니터가 커서 그런지 총이 안맞아요 조금씩 고맙니다 어 어...나 하나 잡았구나 여기 섰어 네 이게 제 컴퓨터를 샀잖아요 컴퓨터를 샀잖아요 제 컴퓨터에는 이 모니터를 써야 된데요 종성이가 그거 갖고 샀는데 아 그냥 안 살 걸 그랬어요 그냥 뭐 그냥 어차피 저는 슈퍼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냥 뱅크 썼어야 돼 아 돈 아깝네요 진짜로 심각하게 돈 아깝네요 아 후회하고 있었네요 깟이 깜짝 놀랄다 자 새로운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이제 모니터가 크니까 그냥 그나마 엘케가 낫네 엠퍼보다 엘케가 나 모니터가 크니까 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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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는 24인치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제가 써보니까 24인치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 제일. 요새 고등어, 펜팔, 쌈권. 이게 제일 사기총이죠. 비매널들. 저게 제일 사기죠. 아, 이거 섞여 싶어졌네. 아깝다. 시청자님들, 오늘은 AK 방송하겠습니다. 오늘은 AK 방송할게요. 총이 너무 안맞아요, M4가. 지금 모니터가 꺼서 제가 원래 쓰던 모니터가 아니어서 못하겠네요. AK로 할게요. AK가 그나마 낫네요. 아이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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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융합 아리 또 오는 데잉 슈퓨터 검진이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으 어즈 아 많죠. 게임은 핵이 없을 수가 없어. 진짜 웬만한 게임은 핵 다 있어요. 그래서 게임이 망하잖아요. 핵 승리들 뭐 운영자가 못 잡는데 거의 일본인자가 못 들여 뭐 반동을 잡아주는 마우스가 있다면서요. 그거 말도 안되지. 그런 마우스를 쓰면 안되지 에프피스의 재미가 반동을 잡아가지고 잡는 맛인데 반동을 잡는 마우스를 써버리면은 그게 문제냐 스포트 핵 때문에 망한거 맞죠? 스포트도 핵이랑 버그 때문에 망한거 맞죠? 핵을 막 예전에 무안폭 쓰면서 그렇게 나뉘잖아요. 사람들 막 망한거 맞죠? 스포트 좀 스포트 스포트 침대 죽일거지 이런... 아 이런 젠자 아니 강자님 삥을 빨리 까세요 저 까고 다 온다면 지나간다면 까면 뭐해요 뭐... 껌있어? tief 투리미 ㄹ ㅂ 와 타이밍 뭐야 어? 아아악 그렇지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2등이랑 저랑 차이 시..실화에요? 저 30킬을 하겠는데요 먼저? 10킬을 못했는데 2등이? 실화야? 아 이거 1킬 먹었다 이거 아아아아 30킬 못했어 앵글 중1 이런 젠장 그렇지 걔들 가야지 그렇지 내빌링 걔들고 이야아 타이밍 좋았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나 이거 잘하면 40킬 하겠는데요 집중해가지고 하면? 이거 한판 이기고 아니 한판 지고 두판 지고 7대7 3판만 더하면 이거 잘하면 40킬 할 수 있겠네 잘하면? 그죠 나와있어 30킬 찍었고 10킬만 하면 되거든요 우선 버리고 둔 10킬만 하면 되겠는데 아 이번판 이기면 음 음 뭐야 이거 여기서 져야되는데 8킬 남았는데 여기서 져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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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져야돼인데? 잠깐만 어딜가야되냐 어딜가야되냐 이거 해야템 뭐야 에이 못 했네요 끝났네 33킬 아하